오늘 전학생이 왔는데 이름은 배석찬이고 야 우솔아 나 잊었어?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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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요 저도 손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나 서울대에서 뭐 할 건데?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너 상어 알지? 이 상어는 잠깐이라도 해야되지 가라앉아 죽어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 더 이상 도망치기 싫다고요! 우리 끝까지 가야지 기대해 넌 거기서 나오면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멈추지 마라